우리나라 주요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3위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와의 미국 현지 합작 투자를 잇따라 성사시키며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일본 도요타도 미국 시장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배터리 시장의 한일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성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를 만듭니다. 그동안 독자 노선을 걷던 삼성 SDI의 첫 번째 합작 결정입니다. 스텔란티스는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푸조 시트로엥이 합병해 올해 1월 출범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생산 능력이 미국 내 3위, 글로벌 4위 수준입니다. 삼성 SDI의 투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인트 벤처가 설립된 점을 감안하면 조단위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삼성 SDI의 북미 지역 생산 거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공략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스텔란티스와 연 40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셀 모듈 생산 능력을 갖춘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일본 1위 완성차 기업인 도요타도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약 4조 원을 투입합니다. 테슬라에 배터리 공급을 해온 일본 파나소닉은 테슬라 생산량 증가에 맞춰 단계적으로 미국 공장 증설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도요타와의 공동 출자로 배터리 자회사를 두고 있는 만큼 미국 시장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세계 3대 전기차 시장인 미국에서 본격적인 전기차 배터리 한일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수한 시장이고 경쟁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시장 중에서는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인 셈이니까 완성차 업체도 그렇고 배터리 업체도 그렇고 서로 안에 어떤 공연적인 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서로 공연하는 형태가 될 테니까. 지난해 미국 리튬 배터리 내수 시장 규모는 약 60억 달러로 전체 북미 시장 수요의 75%를 차지했습니다. 2025년에는 그 2배인 12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평균 약 15%씩 성장이 예상됩니다.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업계가 원료 확보와 기술 개발에 힘써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 지 cadence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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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